내가 분명히 말했지. 우리 다인이 건드리면 너 죽겠다고. 죽는 건 내가 아니에요, 어? 자, 이 꼬마 아니지. 어? 다인이. 다인이라 그랬나? 자, 이제부터 잘 봐요.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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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해. 하지 마. 하지 말라고! 이 개새끼야! 아이씨. 고정아. 강웅 검사 당신을 유치활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. 체포해. 진자님. 뭐 하는 거야, 비켜. 살인 현장 저희가 직접 목격한 거 아닙니다. 뭐? 강 검사님. 다현이가 위험해요. 검사님. 어떻게 하러 가요? 쫓아. 쫓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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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괜찮다. 총기를. 총기. 확보했습니다. 야, 개방사 너 이거 당장 국과수 가져가서. 빨리 가요. 빨리. 최여준입니다. 강 검사 지금 유철조 살해하고 도주 중입니다. 네? 강 검사는요? 강 검사 누가 쫓고 있나요? 네, 쫓고 있습니다. 그 조카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해! 괜찮으세요? 네.